국내산 대서감자 10kg, 5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대서감자 10kg, 5kg 판매합니다. 포슬포슬 쫀득한 햇대서감자입니다. 대서감자는 1976년 미국에서 칩가공용으로 육성하여 1982년 도입된 감자품종입니다. 대서감자는 분이 많은 감자로 쫀득하고 형태 변형이 적어 감자튀김, 감자칩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포슬하고 쫀득한 맛에 반하실거에요. 대서감자는 수미감자보다 분이 많고 훨씬 포슬포슬합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대서감자는 갓 쪘을 때 포슬포슬하고 식으면 쫀득한 식감을 냅니다. 잘 부서지지 않는 대서감자, 감자튀김, 감자칩으로 즐겨보세요. 판매가격 국내산 대서감자 5kg, 국내산 대서감자 5kg, 국내산 대서감자 10kg, 국내산 대서감자 10kg, 국내산 대서감자 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